안녕하세요 빛나는 스키즈 그로우 스키즈 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제주 옷들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한번 옷을 입혀 보려고 근데 우선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이게 시트러스 옷입니다 너무 귀여워 조그만 애들 옷은 바지 없어요 이게 바지에요? 귀여워 똑같은 사이즈네요 이렇게 입혀야 되겠죠? 쟤는 옷을 갈아입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옷 한 벌밖에 없었잖아요 갈아입히기 쉽습니다 이거는 요 한 가지 옷이 다 많아 애들한테 다 우리 아 귀여워 모자가 귀여워 근데 모자가 안 씌워지는데요? 귀엽다 이게 오렌지 귤이라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귀엽네요 근데 모자를 씌우면 옷이 너무 들리는데 귀엽죠? 귀여워 아 이거 처음으로 옷 갈아입었네 귀여워요 그리고 그러면은 요거를 세트로 한번 입혀 볼까요 어? 이거 딱딱이 이렇게 벗기고 콘서트에는 이 작은 걸 가져가야겠죠? 이거 너무 커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야될 것 같은데 저번에 좀 찢어졌어요 힝 얘를 시트러스를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이거 오렌지 색깔 뽀가리한테 입혀 놓은 거 보니까 되게 귀엽던데 귀엽던데 얘는 어? 얘 바지 없었어? 가방이랑 바지를 따로 입혀야 되겠구나 바지가 없었네요 가방이랑 머리띠였어요 머리띠 머리띠 그리고 이거... 아 이렇게 입혀야 되겠구나 바지는 다른 거를 입혀야 되겠습니다 청바지를 입힐까? 이렇게 꼬리를 넣는 부분도 확실하게 있어서 옷은 딱 잘 맞습니다 귀여운데? 그리고 가방 가방 가방을 이렇게 매주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가방까지 매주면 귀엽다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건데 바지를 한번 입혀 볼까요? 빅토리에 있던 청바지를 입혀야 되겠다 다른 바지 보다는 저 청바지가 맞을 거 같아서 청바지를 우선 입히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큰데 바지를 입혀야 될 거 같아 꼬리 부분에 이렇게 귀여워 너무 귀엽죠? 조그만 지닐의 새 옷 생겼습니다 이것도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이거는 카멜리아 종백꽃이잖아요 같은 구성인데 똑같이 스트라이프의 똑같은 구성에 이게 있고 머리띠는 이렇게 머리띠만 한번 입혀 볼게요 너무 귀엽다 우리 작은 애도 바지를 한번 마련해 줘야겠어요 근데 바지 구할 수가 없어서 봄을 맞아서 예쁘게 단정한 우리 지니렛이었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